안녕하세요. 한겨레 특별히 준비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21의 김한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김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멋진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본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쇠빙선으로 활동하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저도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청와대 2017년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이후에 한겨레 건물로 들어온 게 처음 같습니다. 2017년 이후. 저희가 질문 많이 준비했거든요. 편하게 하십시오. 사실 조 대표님은 한겨레랑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고 사실 인터뷰 코너도 진행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각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한겨레 오시니까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제가 2017년에 청와대에 있을 때까지는 한겨레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의견 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에 제가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난 뒤부터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한겨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언론 입장에서는 장이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금을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물론 저의 개인적 심정으로는 역대 가장 큰 장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언론의 검증을 저만큼 많이 또는 공세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감정은 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로서 감당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한겨레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저를 검증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돌이켜보게 되면 저희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자격과 관련해서 검증의 출발점은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가 조국 거고 조국이가 그걸 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했다는 것이 출발점이었는데 이미 사후적으로는 밝혀졌지만 저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저 배우자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다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뒤로 동양대 표창장 인턴 증명서로 갑자기 확전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실제 2019년 초기의 조국 불가론, 언론에서의 불가론이기도 했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박상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가론을 제기했던 것은 사모펀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조국 대표님 개인에게도 지나간 일입니다. 이슈 들어가고 지나가고 잠깐 여쭤보면 지난 일이니까요. 후회되는 지죠. 그때 본무장관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제가 민정수석 마치고 나올 때 당시에 청와대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주변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제 친구 선후배들이 거의 99%가 저보고 출마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까지 정해줬는데 강남구의 어디 하나 또는 부산의 어디 하나를 지목하면서 출마를 하고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출마하고 떨어져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아주 구체적인 코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편으로는 순진한 것이겠지만 제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또 저의 제자들, 특히 논문 지도 제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 그냥 빠질 수는 없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문제 특히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자치경찰제 등등을 진두지휘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후속작업, 즉 2단계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정말 짧게 하고 나오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래 있지는 않겠습니다. 장관 임기가 임기라는 것도 있지도 않고 제가 장관 지명되면 마무리 수순을 하면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한 1년 정도 하면 완수가 되겠더라고요. 특히 그 시점에 잘 생각해보시면 2019년에 지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총선 때 당시 집권당이 이기면 법률 개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총선 거치고 그 다음 정도까지 쭉 완비를 해야겠다 해서 장관 임명이 되고 한 1년, 길어야 1년 반 정도 하고 돌아간다 생각을 했죠. 아주 나이브했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조국 사태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쿠데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어서 일단 이해하기 쉽게 조국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조 대표님 개인이나 가족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한겨레에도 그런 큰 타격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한겨레가 사실은 진보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님 보시기에 한겨레가 어떤 점이 좀 아쉽고 어떤 점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지금 좀 이렇게 약화됐는지 그 얘기를 답을 하려면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을 짧게 하라고 해도 질문을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아주 친절하게.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데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 한겨레 내부에서도 매섭게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권이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또는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한겨레 내부 사정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내부에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현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겨레 내부 논쟁과 그 뒤로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답과도 관련이 있는데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윤석열의 살건수란 게 그게 진짜였던가 이런 얘기는 돌이켜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조국에 대한 검증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의 기사건, 한겨레의 논설이건 사설이건 칼럼이건 저도 다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기막이 출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 무죄 맞죠. 그런데 당시 제가 실명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겨레 지면에 거의 일면 전체를 해서 어떤 분이, 어떤 기자분이 기막이 출금이 적법 절차 위반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긴 글을 쓰시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개가 또 사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이것이 돌이켜보면 일단 법적으로도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수사는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물론 사후적입니다. 그 시점에는 내부 논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서로 알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정무적 판단은 차치하고 법적으로 정의된 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겨로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조국에게 비판하는 과도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의 깃발이, 윤석열 검찰의 그런 주장이 지금은 옳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19년에 가면 19년 시점에서 한겨레 내부에서 윤석열을 더 믿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좀 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이 됐고 특검을 거쳐서 그 부분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님도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때의 윤석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9년 이후의 윤석열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을 총평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책임을 저는 지금도 지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이브했다, 송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시점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저에 대한 비난을 하는 분도 계신데 2016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제1호 공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공략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점에 당시 범민주당 소속 관계자들 또는 청와대까지 포함해서는 사람들의 공통적,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흐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갑자기 나는 윤석열을 원래부터 싫어했어. 원래부터 반대했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 문제는 물론 법률적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왜 그런 사람을 뽑았냐고 할 말은 없지만 그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 또 당시 민주당의 주요한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의견을 포명했는가는 알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 그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윤석열이 어쨌든 검찰총장이 되고 그 후에는 어쨌든 그때는 지금 나이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검사 윤석열의 역량을 높이 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저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검찰총장 후보를 직접 1대1로 면접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만 면접한 건 아닙니다. 인사검증 라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당시 후보가 4명이 있었는데 후보 4명을 다 1대1로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하면 그걸 보고를 하게 되는 게 제 업무니까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그랬나 하면 본인이 총장이 되게 되면 공수처 무조건 찬성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찬성합니다.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세 사람은 다 특수부 출신으로 엘리트 검사들인데 저하고는 사적으로 오히려 더 가까운 분들이에요. 세 명은. 제가 연배가 저보다 더 후배신데 저보고 수석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 검사로 검사장으로 살았는데 수사기소 분리를 총장으로는 찬성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국회에서 통과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국회에서 통과하면 따라야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총장이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으로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한다는 말은 하게 되면 조직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명 후보 중에 세 명은 말하자면 핵심이었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은 그거에 어쨌든 찬성 입장을 해서 그게 결국 윤석열 총장 발탁의 결정적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논거였죠. 물론 그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모아져서 대통령께서 선택하시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시점에는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조수석님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상신에? 그건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수석님하고 최강욱 비서관은 반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말을 답을 하게 되면 민정수석 조국은 뭐라고 했는데 그 비는 어떻게든 간에 대통령은 또 저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저는 기본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최강욱 비서관이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다 알려진 겁니다. 아닙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보셨던 단점은 어떤 걸까요?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후보가 후보로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검찰주의자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죠. 이 사람은 검찰 이익밖에 모른다. 두 번째, 언론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많이 인기가 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순식간에 말을 바꾼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 그 문제를? 말을 순식간에 바꾸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는 사람,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윤석열 당시 추월 중앙지검장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특별하게 나쁜 감정이 있나? 왜냐하면 수많은 투서가 옵니다. 수많은 비난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유사한 얘기를 했어요. 검찰지상주의자다. 그리고 자리를 위해서는 뭘 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런 평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았고 그런 점은 당연히 보고를 하죠. 그 내용까지 보고하셨어요? 당연히 보고. 순식간에 말을 바꾼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보고를, 보고는 보고도로 해야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이런 보고는 비서관 입장에서는, 제가 수석비서관 입장에서는 종합적 보고를 하죠. 장점은 뭐였습니까?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감 있게 해왔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뚝심 있게 해온 사람이다. 이런 것이 장점이죠.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과연 누가 추천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많은 학자들 또는 운동가들이 얘기했던 수사기소 분리라는 어떤 검찰개혁의 대원리, 큰 원칙에 따르지 않고 범경 수사권 조정 또는 공수처 설치라는 그런 약간 샛길로 아니면 1단계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착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보는데요. 당시 2017년, 2018년은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같은 의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률 개정이.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조국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미래당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보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특히 청와대의 기본 계획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반대하고 수사기소 분리도 반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총선이 2020년 4월이던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16년, 20년 이렇게. 그렇죠. 그 전과 그 후로 나눴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다수당은 다수당이었죠. 그렇지만 과반수당이 아니었죠. 과반수당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라도 민주당이 실제 다수상이 확고한 다수상이 되기 전까지라도 이룰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걸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를 세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까지 가자. 그래서 그까진 거의 동의가 됐다가 조국사태 나고 통과될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공수처도 규모에 있어서 매우 축소가 되고 권한도 축소되고 다 바뀝니다. 겨우겨우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당시 시점에 국회의석 구조를 보고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소속의서 분리를 안 하려고 했냐 그러면 그건 좀 힘들어. 그런데 하나만 더. 사실은 총선 전에 과반수당이 되기 전에는 그건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조국사태를 겪고 그다음에 과반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민주당 안에서 수사기도 분리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청와대에서 반대를 했고 청와대의 반대의 핵심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청와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조국사태의 끝이고 난 뒤에 총선 지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상당한 훨씬 더 많은 세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철험에 밖에 없었어요. 최강욱 또는 황운하 등등 김용민 등이 있는 철험에 사람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겠죠. 그런데 당시 민주당 주류는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의회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사법을 이미 냈습니다. 총선 공약이 됐고 이미 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은데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그쪽은 3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법으로 되던데. 검찰개혁 3법을 내지 않고 있고 내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고. 결정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검사탄핵과 특검법이 현재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개혁 3법을 민주당의 검찰개혁 3법 법안 자체가 성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약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박찬은 대표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 이낙연 대표 체제 아닙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닙니까. 두 분은 매우 관계가. 안 좋죠.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런데 일치된 것은 그 당시는 철어매가 소수파였고. 지금도 철어매가 있긴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원래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 공약은 이낙연 대표 체제 하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조경신당과의 차이인데요. 또는 검찰개혁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의 속생각을 저는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는 이런 거겠죠. 지금 검찰개혁 4법 또는 3법.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개혁법. 즉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법안을 내면. 검찰의 반발이 너무 셀 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반발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 중도 확장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이낙연 체제 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요. 조국 사태와 검찰 정권을 겪고 나서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게 첫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낙연 또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일부 이낙연 체제든 이재명 체제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툭 던진 말이 있는데 저한테. 제가 이 몇 마디에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수사기소 분리 그렇게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그 말은 집권당이 되고 난 뒤에 집권당이 되고 현재와 같은 검찰이 필요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편 검찰. 우리 편 검찰. 그런데 검찰총장 좋은 사람 안 치면 그 검찰총장 좋은 사람 안 치면 그 대통령 또 그 집권당에게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아주 공학적 생각이라고 나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차피 거부권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결 요구권 때문에 이 정부에서 아무리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사실 해명을 민주당에서는 좀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건 모든 법안에 다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거부권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모든 것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부권이 행사당한 수많은 법률이 있잖아요. 특검법 말고도 민생 관련 법률도 다 거부권 행사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검찰개혁 사법은 아예 법안으로 올라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죠. 거부권을 윤석열이 분명히 행사할 겁니다.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사법을 본회의 통과하면 100% 하겠죠. 그렇죠. 다른 법안도 100% 지금 몇 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1000% 할 것 같습니다. 1000% 만% 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안을 안 한다는 말은 이상한 말인 겁니다. 다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은 반대해야 된다. 왜 다른 법률이라는 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리면서 검찰개혁 사법은 왜 올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특히 지난 21대 국회 말에 많은 분들이 잊었지만 21대 국회 말에 당시 국회의장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린 거지만 서명문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양당이 합의를 합니다. 즉 명분도 있어요.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그 시한이 근데 벌써. 지나갔죠. 6개월이라고 돼 있었죠. 6개월 내에 한다고 돼 있었어요. 연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명분상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사인을 합니다. 권성동이 합니다. 국회의장도 합니다. 진실이 권성동이. 근데 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서명했던 그 문서를 법안으로 왜 안 만드는가 질문을 민주당에 던져야 되는 거죠. 전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고 두 가지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접근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최근 이슈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윤석열의 대화 녹음이 8을 바꿨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탄핵집회에서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 10만, 주최 측정 30만까지 참석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탄핵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시점에서의 상황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서울역 집회, 민주당 서울역 집회에서 10만 이상이 모였던지 그 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몇 명 모였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한겨레21에서 요구하고 저도 이제 이걸 저희 SNS에 올렸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 등에서 확인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특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김영선 해죠. 이 발언이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이다 라고 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나갈 수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딱 보고 큰일 났구나. 저쪽 입장이 큰일 났구나 생각한 게 어떤 거냐 하면 다른 걸 떠나서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대통령실 경험을 했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 로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법적으로 그거 문제 없어요. 뭐라고 발생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보니까 대통령 되기 하루 전이고요. 또 법적으로 보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망하는 첫 순서입니다. 끝까지 밀렸다는 뜻이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즉 정무적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대통령이 탄핵 안 한다는 것. 법률적으로 탄핵 안 하는 것만 맞다는 얘기를 인정을 해버린 셈입니다. 그렇죠. 법률은 맨 뒤 아닙니까. 그럼요. 그의 정무와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한 거예요. 방어가 불가능한 걸 스스로 인지했던 것이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어제 밤에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강혜경 씨 났습니다마는. 인터뷰 여기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뜬 거는 어제 온라인에 뜬 걸 봤는데. 그걸 보면 명태균 씨가 여유의 연구원을 하나 이상한 공식은 아니지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 임기 뒤거든요. 6월 달이니까 뒤죠. 뒤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창원 상단 정보를 받은 것도 임기 개시 이후입니다. 그렇죠. 법률적으로만 보자고 하더라도 임기 이후에 나온 게 여러 가지인 겁니다. 임기 이전 것도 제가 얼마인지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인수입법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의 지휘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헌법학자 여러 명하고 이름 대만 알심하는 분들도 포함해서 통화를 했는데. 절반 정도는 지금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 아직도 그렇게 비겁한 분들이 있습니까? 절반 정도. 왜냐하면 내가 법학자인데 구체적인 사건을 모르는데 지금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가 절반. 절반은 그걸 몰라서 묻는 거냐. 이게 절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쪽은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정말 궁색하구나 생각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방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법기술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거죠. 법기술을 통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한심한 지경이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정권은 이미 끝이 났다고 보고요. 레인덕도 아니고 이미 대두덕으로 들어갔고 대두덕인데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탄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또는 개혁신당은 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사람 수가 부족한데 200석도 안 되는데 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죠. 지금 민주당 주류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아니면 탄핵 이런 것보다는 일단 특검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좀 하고 밑받침을 좀 해서 그 뒤에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에서 특검을 강조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거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은 이해되는 측면과 두 번째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겨레21 등에서 막 폭로를 하는데 이것은 언론에서 폭로를 한 것이지 검찰이 수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게 매우 유리한데 검찰이 움직일 리가 없고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특검이 매우 중요하죠. 저도 저희도 조기혁 신당도 김근희 특검법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탄핵을 위한 또는 퇴진을 위한 뭘 위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물러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기 위해서 특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거 아닙니까? 100%. 이게 하나 있다.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를 한다. 두 번째 조국혁 신당 입장에서 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갑자기 탄핵으로 점핑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또 게다가 법률가 입장에서 당연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특검 외에 탄핵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는 제가 두 번째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당연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도 탄핵도 모두 거부가 됩니다. 국회의회에서. 국회에서 거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특검법만 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면 저희는 특검 외에 탄핵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소추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소추문은 특검이 없기 때문에 아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특검이 필요한가 하는 아주 정서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상태가 이미 인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윤석열 경건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텔레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망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 두 사람의 언동을 듣는 자체가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는 거죠. 이건 이미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할 때 법률 전문가, 정치 고관여층의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매우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 경험으로 이룬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집단을 통해서 이룬 게 있는 게 87년 6월 항동 통해서 퇴진을 시켰어요. 그렇죠. 거리에 나와서 전두환 정권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물론 그전에 4.19도 있죠. 호환을 밀어냈죠. 전두환이는 못 밀어냈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밀어내는 방식을 4.19도 있었고 물론 5.18이라는 비극도 있었지만 그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즉 87년 민주화 되기 전에 이런 거 크게 봐서 거리에서의 대중투쟁을 통한 정권 퇴진 운동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불은 그와 다른 거였어요. 실제 성격이. 촛불을 통해서 이루었던 경험이 뭐냐 하면 촛불을 통해서 전혀 한 번도 없던 탄핵이라는 것을 이끌어낸 겁니다. 집단 경험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생각했죠. 그 헌법재판관들이 하신 거죠. 만장일치로. 가장 보수적인 안창호 재판관도 찬성을 했죠. 그랬었나요?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 아시죠? 동성애는 특이한 말은 하시는 분. 그분이 헌법재판소에 계실 때 안창호 헌법재판관 가장 보수고 철투철미한 보수 기독교 신자도 동의를 하셨어요. 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내 말은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참여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탄핵이었어요. 촛불 시위와 탄핵이었고 그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자기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럼요. 거기서 결정이 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식적으로 처리한 거죠. 안창호 재판관까지 보통 경우는 안창호 재판관이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 경험과 공유하고 있는 집단 심리가 뭘까. 탄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가 나서서 주권자가 나서서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하더구나라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진영 안에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쪽과 탄핵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밟아야 되는 절차적인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개헌 방향을 잡아야 된다. 임기단축 개헌을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의견에서는 어쨌든 법학자시기도 하니까. 조격신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의 입장은 탄핵이 기본입니다. 이거 임기단축 개헌도 저는 포기할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보니까 개혁신당이 공식적 당론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했고 또 며칠 전에는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모이셔서 비상시국회의에서 2년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격신당 일부 의원들이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탄핵으로 주로 가고 탄핵으로 중심으로 가되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임기단축 개헌을 하기 위해서도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200석이 필요합니다. 탄핵도 개헌도. 탄핵도 개헌도 200이 필요합니다. 정치 구도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 예를 들면 원래 새누리당에 있던 의원들이 일부 넘어오면서 반문의당이 되고 하는 과정 정치적 합산으로 탄핵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임기단축 개헌을 가면 이게 탄핵보다는 어쨌든 명예로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1부에서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항은. 당연하죠. 개혁신당이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를 하고 탄핵은 아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한 것은 묘한 느낌을 주는 게 그분들은 개혁신당, 즉 이준석 쪽 그분들은 임기단축 개헌에는 동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임기단축 개헌에 민주당과 조격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1부가 8명 하면 된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저는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법학과 법률과 정치 고관예청 관점에서 보지 말고 보통 시민들의 현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요. 일단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개헌특위가 만들어진 순간 모든 이슈가 사라지고 개헌특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조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됩니다. 즉 시민들이 주인이 아니라 개헌특위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싸우는 이런 문제로 모든 게 갈 겁니다. 언론도. 그럼 이 동력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이만큼 와 있거든요. 저는 분노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분노, 긍정적 의미에서 그 분노,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분노라는 것은 긍정적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개헌특위가 되면 이 분노의 힘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개헌에도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기하지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출발은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탄핵의 핵심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거죠. 파면해야 된다는 그 힘, 즉 주권자의 에너지, 이걸 키우는 게 제일 먼저다.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관련해서 쟁점이 하나 있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 이것이 법률의 보편적인 원칙인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헌법 128조 이항 관련 해석 문제가 있는데 이걸 조문을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윤석열의 임기를 줄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제한 당시 대통령, 즉 윤 대통령의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해요. 이 조문을 가지고. 그런데 조문을 제가 또박또박 읽은 이유가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이 안 된다는 겁니다. 8, 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제일 걱정은 전두환이 독재정권을 해서 갖고 임기를 늘리니까 임기를 늘려버리는 것, 그리고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전두환 이후에 군사독재정권 세력들이 대통령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금지되는 것이 임기 연장 중임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기 단축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입법자가 이 헌법을 만들었을 때 저 조문을 가지고 헌법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과거에 홍준표 현 시장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어요. 그래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조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임기 연장을 시키는 것, 즉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를 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5년인데 7년으로 하자라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게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단축해본 경험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축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의해서 헌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조항이 문제가 되면 그거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 역시 합의이죠. 헌법 부칙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임기를 단축시키는 정도 수준의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하는데 저조항이 문제라고 하면 초조항을 바꾸는 것을 개혁해 놓으면 되니까. 이게 헌법을 만약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법률적인 결단 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 추후의 일이죠. 그거는 87년 이후에 처음 헌법을 바꾸는 건데 그 정도의 변화에 있어서 법률가들이 그걸, 그건 법률가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도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놓칠 수가 있다. 오히려 저는 이 에너지, 우리나라 국민과 주권자들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 예언이건 단역이건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쇠빙선, 쇠빙선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셨고 그리고 엄청난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에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더 맹활약을 하실 걸로 기대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지도가 계속 떨어져서 한때 30%를 육박하던 지지도가 지금 10% 미만으로 7%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근 조사에서. 왜 이렇게 자꾸 위축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당출입 기자도 하시던데 4월 10일 총선 때는 표도 1인 2표였고요. 그 당시 나왔던 여론조사도 1인 2표 여론조사입니다. 비례정당을 누구 찍을 것인가요 하니까 넓은 의미의 진보, 민주, 진영, 유권자들이 표 나눌 거니까 부담없이 조국 혁신당에게 비례정당 지지를 해서 30%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4월 10일 이후부터는 모든 조사가 1인 1표죠. 어느 당 하나 지지할 거냐 해서 지금 보면 조사 기간마다 다른데 평균 수많은 조사가 있으니까 저희 보면 한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을 왔다 갔다 합니다. 즉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2, 3을 유지하고 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어떻게 보고 있냐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의원 수를 보더라도 민주당보다 15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 조직은 50분의 1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도당도 만들어치지도 않고 당원 수도 압도적으로 적죠. 국회의원 수는 12대 171이고요. 그리고 당 역사는 60년 정당이면 저희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이 한 35%면 저희가 10%쯤 나와요. 많이 나온 거죠. 여전히 적지 않은 기회에. 그러니까 당 조직세로만 비교해 보게 되면 더 낮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한국결럽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함과 동시에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 호감도는 지금은 지지를 안 하지만 호감도는 어떠냐를 묻는데 호감도가 여론조사 전문가 학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그런데 호감도를 보면 민주당이 30몇 프로면 저희가 한 2, 3%밖에 안 빠집니다. 이게 묘한 부분이죠. 압도적으로 조직세가 부족한데 호감도 조사는 민주당이 35, 6%면 저희가 한 3, 4%밖에 안 빠져요. 30%가 나옵니다. 호감도가. 저는 첫째, 그게 아직 저희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세가 불리한데 왜 국민들은 호감도는 비슷하게 보고 지지도를 아직까지 10%를 줄까. 4월 10일 총선에 저희가 졌잖아요.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다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민주당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가 창당을 제가 선언을 했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반대했는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반대를 했어요. 제가 비난한 게 아닙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난 총선 때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없어지면, 없어지지 않을 거겠지만 없어지면 조국혁신당이 대략 10이라고 합시다. 그 10이 조국혁신당이 없어지면 그 10이 그대로 민주당에 붙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의 의석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없었을 때 민주당이 지금 지난 4월 10일 총선 정도의 성과를 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판단이 하나 있고요. 파이의 문제에서 조국혁신당이 견인하는 파이가 있다. 파이가 있고 파이 전체를 늘리는 게 있는 거죠. 그건 앞으로 대선에도 마찬가지죠. 향후 대선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모아서 0.73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대선에 가면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 당연히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정권교체를 원하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재창출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농반 진반으로 한 명만 꼽으라면 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통령은 김건 여사랑 한번 겨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 성급한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 첫째는 언론에서 한결에 포함해서 모든 언론에서 제가 내년에 구속될 거라고 전망하거나... 내년도로 지금 미뤄졌습니까? 보통은 올해 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얘기를 하다가, 올해로 고사를 지내다가 최근부터 올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내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요. 전혀 모르고, 올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계열, 국민의힘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 또는 평론가들이 방송에서 올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주장의 근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대법원에는 선입, 선출의 원칙이 있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번호가 먼저 돼 있으면 먼저 내보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법학 오래 했지만 그런 거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순서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전혀 아닌데, 그래서 하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재재판은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돼 있고, 다른, 예컨대 뭐, 굳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재판이에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예컨대 뭐, 북한으로 돈을 보냈냐 안 보냈냐, 사인을 했냐 안 했냐, 알았냐 몰랐냐, 사실입니다. 사실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를 다투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양립을 할 수, 너무너무 이거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데 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직권남용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 다 알아요. 그런데 A라는 법률을 적용하면 무죄가 되고, B라는 법률을 적용하면 유죄가 됩니다. 이게 그런 사건이고,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문제를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알았는지, 요즘에는 내년으로.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벗어났고요. 파괴완성이 됐다. 그래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조교육신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아직 시도당도 다 못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선 얘기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또 제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올라오더라고요. 5%, 7% 이렇게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도적 1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대선에 대해서 일단 경륜도 짧고, 얼마 안 됐고, 자질도 아직까지 지금 초짜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선 얘기하기에는 아주 성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만 말이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나오면 결국에 선거 못 나올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11월 안에 어쨌든 1심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이재명의 시간은 끝나고, 그때까지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고 있으면, 김건희 문제 사과하고 정리하고, 그럼 우리의 시간이 온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정말 한심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패착의 이유로 2조 심판론을 꺼낸 것이 패착이라고 써 있더만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 그 뭐냐 하면, 첫째,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다음 표 쳐서 얘기한 거는 1심 재판이 이번에 곧 나지 않습니까? 나서 유죄가 다 나더라도 2심, 3심이 있는데, 현재 민주당의 구조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체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또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떨어질 거라고 통상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쪽이 더 한심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과 용산이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2년 반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4대 개혁 떠들고 있던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국민의힘과 용산이 또 고사를 지내는데, 조국하고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 유죄 판결 나는 그 외에는 아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정치라. 그 외에 자기가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한동훈이 뭘 한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얇다 사람이, 얇고 가벼운 사람이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여전히 검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당시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다음 대선 같은데 도전할 야망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조국 대표에 대한 경쟁심, 질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성심으로 내가 조국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김권영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은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긴 다 확인된 것 같습니다. 조국만 수사한 게 아니라, 울산 사건, 원전 사건,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모든 캐빗을 다 꺼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문재인 대통령 탈탈 다 털었죠. 가족까지. 그 점에서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의 육성을 통해서, 또는 김건희 씨의 문자를 통해서 나오는 조국에 대한 적대감은 엄청납니다. 잘 보시면. 계속 저를... 점도 봐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시는 말. 그것도 너무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봉지욱 기자가 공개한 거지만, 그 부분은 왜 저의 사주에 관심이 있냐고요. 윤석열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윤석열이 될지 안 될지를 물어봐야죠. 자기 남편이나 또는 자기 남편 또는 두 부부가 같이 물어봤으니까 윤석열이 총장 되느냐 대통령 되느냐를 물어봐야지 왜 조국이 대통령 되느냐를 왜 물어봅니까 그때? 참 특이한... 아니, 우리나라에 저는 사주팔자를 비우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 가서 사주팔자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놀이라도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다 보셨죠. 다 보셨고. 교회만 안 다니시면 다 보셨죠. 교회 어머니는 성당 다시는 데도 보세요. 독실한 신자신 데도 가서 가끔씩 보시고 또 자식 놓으면 사주팔자도 보고 그러세요. 그걸 비난한 건 아니고 그런데 저도 정말 사실은 거의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역사가 꼭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 죽고 난 뒤도 역사가 한참 뒤에, 50년 뒤에 현대사를 기록할 때 2019년이라는 그 역사 순간은 우리가 1987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현대사가 쓰듯이 2019년은 기록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복귀기를 하겠죠. 우리가 죽고 난 뒤도 역사가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거고 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거고 공과 과를, 또 윤석열에 대해서 공과 과를 할 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뷰를 못 해봤는데 추측밖에 못하죠. 저는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과 개인의 개인적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뒤를 바치는 세력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력 또는 조직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 검찰이 있죠. 첫째는 검찰이 있는데 검찰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어떤 의미를 갔나 하면 민정수석과 다릅니다. 인사권을 제가 바로 갔죠.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관련해서 검증을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올라오고 뽑아내지는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해서 민정수석에게 보내면 검증을 통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여를 하는 겁니다. 아,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보통 저희는 다 청와대에서 대충 중요한 자리는 다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는데 당연히 협의를 하죠. 그래서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 골가는 어쨌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입이다. 기본 골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데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고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검찰총장처럼 행동했어요. 제가 상세한 얘기는 인사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 당시 지검장이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잘라낸 건 사실입니다. 잘라냈는데 그 정도입니까? 네. 아, 그래요. 사실 인사 참사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독재적인 인사가 있었죠. 외부에서의 평가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수부 검사들이 대약진을 했고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넓은 의미의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시기는 국정농단 국정농단 공소유지 때문에 측면이 있고 갑자기 너무 의외로 사법농단 수사가 들어갑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해 나가고 인사개편을 하려고 했어요. 박상기 장관님도 그걸 증언하셨던데 박상기 장관님하고 저는 국정농단 공소유지가 마무리되게 되면 너무 비대해진 특수부를 줄이자 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법농단 수사가 튀어나와서 이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농단은 사전에 전혀 권재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수사였고요. 그것도 완전히. 완전히. 그래서 이걸 아주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는 대법원에서 빨리 징계해야 될 사안 아닌가. 대법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사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죄날 가능성이 많아요. 직권남병 문제. 그래서 징계를 빨리 빨리 문제판사들 조사해서 법원 행정체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김용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을 그 당시 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방해이기 때문에 왜 징계 못든지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평은 김용수 대법원장께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징계를 안 하거나 미룸으로서 윤석열 검찰이 칼날을 검찰로 가지고 들어오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이지만. 제가 그런데 법원에 연락할 수는 전혀 없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얘기는 몇 시간을 해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할 제한이 좀 있어서 그런데 빼고 왜 그런가 했을 때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얘기는 인사권을 갖는 겁니다. 인사권을 갖는 것이고 그거는 검사장, 검찰총장, 검사장 모든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갖고 제가 민정수석에서 나왔지만 저는 민정수석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박상기 장관님께는 죄송하지만 박상기 장관님보다는 제가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겠죠. 검찰이 보기에. 당연히 그렇겠죠. 당시 시점으로 보면요. 실세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첫째는 인사권이 조국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저의 생각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민정수석 되는 수사권 조정만 가능했어요. 실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저는 그걸 더 나아가는 거죠. 후반기 목표는 수사기사 불리다 라는 얘기는 명백했고 저희 민정수석 팀이 그걸 전제로 꾸려줬어요. 저만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기까지는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 모시고 제가 직접 교섭했는데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간다는 것은 기본 전제였단 말입니다. 그럼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할 거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가졌고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장관이 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총대를 메고 이건 죽어도 안 된다 생각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건 어떤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물론 확인이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장관께 당시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조국은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는 정말 비리범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강하게 실제 의견을 개신했습니다. 그 당시 표창장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를 조국 거고 조국이 그걸 부정하게 돈을 축제했다고 본인이 믿었을 수 있죠. 언론들 하는 말로 하면 야마가 이건데 이걸로 간 거예요. 하고 두 개가 어떻게 결합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은 그럼 진짜 믿었다면 또는 믿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개인이 그때 그런 조사를 한 건 아니겠죠. 저는 사모펀드가 조국 것이고 조국이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한 그룹이 있죠. 검찰 내에서. 거기가 저는 사실은 의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데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은 시체말로 얼굴마담이었죠. 자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할. 그런데 명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의 이익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조국은 악마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끌고 갔다고 생각하고 그 그룹은 우리가 아는 윤석열 사단. 사단이죠. 그 일원입니다. 사단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더하기 전 김건희 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건희 씨는 아닐. 김건희 씨는 그냥 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윤석열 사단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드러난 걸 보게 되고 김건희 씨의 육성을 들어보면 저는 그 과정에, 그 초기에 김건희 씨는 저는 계속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추론을 했는데 김건희 씨는 그걸 넘어서는 영적으로 판단하시잖아요. 무속적 판단하시잖아요. 판단을 많이 하셨겠죠. 주변의 도사님들한테. 보니까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저를 제 사주를 그러냐고요.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랑 카톡도 엄청 많이 주고받고 카톡도 받고 수많은 사람과 형하고 아까 시동생 비슷하게 만나고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초대도 하고 검사장 또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작은 소품, 그림 선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자랑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거기에 제가 말한 이런 제도적 접근의 이유 말고 김건희 씨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지리산도사 이 사람하고 만났다거나 꿈을 뭐 자기가 꿈꿨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남편이 갑자기 가출을 해서 나갔다는 꿈을 꾸고 상담을 하고 김건희 씨가 계속 자기의 꿈, 영적 대화 이런 걸로 중요한 결정을 해오신 게 명태균 씨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영적인 개시를 받았을까? 그것이 김건희 씨의 영적 개시 또는 영적 대화 상담이 2019년 윤석열 대통령 총장의 결정에 저는 매우 큰 영향을 줬겠구나. 저도 조국 사태 때 여기 편집국의 일원이었고 그 얘기를 조국 대표님 모시고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준비하셨는데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한겨레와서 그런 말씀 있으면 그럼 오늘 한겨레21 초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겨레21을 포함해서 언론인 분들 또는 한겨레21의 독자분들이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걸 당연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2019년 그 사태 때 있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봐주시라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치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 허구성, 그 사이비성도 같이 보시면서 저에 대한 비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흠결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는 빼더라도 저는 인정할 부분 인정을 해왔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조용히 집안에서 처박혀 있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제도 있고 흠결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결자해지 신정으로 창당을 했고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비유를 하자면 윤석열 정권이 또는 윤석열 사단이 저를 관에다가 관에 넣고 못을 박아서 파묻었는데 국민들이 흙을 파고 관 뚜껑을 열어서 저를 꺼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관 뚜껑을 닫혀있는 관을 두드린 거죠. 그때는 국민들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장관이 됐고 그때 제가 장관 들어가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검찰개혁 완성을 못했는데 지금 정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공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위해 불쏘시개를 할 것인가? 기자님께서 대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싶고요. 저는 제가 불쏘시개가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끝을 내야겠다. 그리고 검찰을 해체해야겠다. 즉 공소청 수사기소 분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저희가 불쏘시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난 뒤도 저라는 나무가 다 타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그 몽둥이가 불쏘시개하면 다 타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돼서 여전히 남아있는 나무가 있다면 국민들이 그 몽둥이를 가지고 다른 데 쓰임이 있으면 또 다른 데 쓰이겠죠.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불쏘시개가 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호투표와 인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길어지니까 또 모실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호투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